불을 켜면 이래요. 뿌였네요 완전히. 보람복은. 그나마 얘는 텐션입니다. 텐션 스크린. 와이드로 옆을 잡아주고 있어요. 평활도가 좋게.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들은 LG건 어디건 간에 소니건 소니도 있죠. 초단점점이. LG건 소니 공부하는 간에 모든 광고 자체를 스크린 쏘지 않아요. 벽면에 써요. 성평한 벽면에 쏘라고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잘 보게 하려는 유저의 입장으로써 스크린을 찾게 되는거죠. 뭐가 좋다는 아니지만. 초단점점 영어를 썼을때는. 사실이 올라옵니다. 색깔이나 그런것도. 초단점점 영어 조금 더 그레이톤이죠. 화이트. 근데 불 끄면. 불 끄면 뭐. 어떤 분들은 아우. 별론데. 별론데. 아니면 쏘쏘. 뭐 그러신 분도 있지만. 이제 영어한것이. 요런것들이 조금씩. 라인들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도 얘는 그나마. 텐션이기 때문에. 이제한 부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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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